안녕하세요 인한국입니다. 이 강의는 계속해서 리깅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번째 시간이구요. 지금 제 리깅 마스터 강좌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 못했던 리깅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깅 메뉴에서 스켈리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구요. 여기 인설트 조인트와 미러 조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설트 조인트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조인트를 여기다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크리에이트 조인트 해서 조인트를 쭉 밀어 올리다 보면 가끔씩 추가적으로 추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크기와 여기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인설트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 끝단에서 이렇게 밀어내주면 이 형태 그대로 우리가 이 조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인트도 인설트 키를 눌러서 원하는 형태대로 그러니까 여기 시작과 끝은 그대로 놔두고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조인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를 만들어놓고 찍어놓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인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인설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쭉 찍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에 필요한 조인트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이 밀어 조인트인데 이 밀어 조인트는 해야 될 일가 조금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라이팅이 켜져 있는데요. 쇼라이스 좀 꺼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밀어 조인트는 먼저 크리에이트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어깨에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냥 대강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었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밀어 조인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밀어 조인트를 눌러주시면 반대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친구는 지금 이 로테이션 축이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로테이션 축이 아래로 되어 있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X축은 X축과 Y축 보면 이 크기가 수치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니까요. 이렇게 밀어 조인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밀어 조인트는 예를 들면 퍼스펙티브에서 이 친구를 같이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Y축으로 같이 Y축으로 작동이 되죠. 여기는 33, 그 다음에 여기도 33.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쪽이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얘는 사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여야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월드모드로 놓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월드모드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얘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도 같은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얘도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는 마이너스 25고요. 이쪽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월드모드에서는 아니지만 오브젝트 모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두 개를 움직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얘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는 시계방향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Y축의 값은 같은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이 옵션이 있어서 그런데요. 옵션이 Edit, Reset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옵션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Y와 Z 기준으로 미러가 돼야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 친구는 미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작게 월드축이 있는데 이게 Y고요. 여기가 Z축입니다. 가상의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Y와 Z축으로 미러 복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하면 미러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Behavior가 있고요. Orientation이 있습니다. 만약에 Orientation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움직여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이게 27이고요. 여기도 27입니다.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로테이션 축이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Behavior로 움직이시면 다시 어플라이 해보죠. Behavior로 움직이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사실 제 리깅 강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리깅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완성된 리깅을, 팔이나 다리에 완성된 리깅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미러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조인트 하나하나를 미러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리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싹 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일이 꼬이거나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다 컨트롤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컨트롤러 또한 똑같이 이런 형태의 비헤이비어나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조인트가 그냥 조인트 4번으로 돼 있죠. 여기 전부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 눌러보시면 3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모디파이의 프리픽스 하이라키네임에서 이 친구를 이건 오른쪽이니까요. R로 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R 이렇게 그러면 R 조인트 4번 R 조인트 5 R 조인트 6이 되겠죠. 여기 설치해서 지금 R을 L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야지 미러 조인트 했을 때 같은 이름의 조인트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제는 R이 L로 바뀝니다. 아주 유용한 이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180도로 잡혀 있죠. 근데 이 친구 보면 거의 제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80도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러가 되는 건 여전히 지난 시간에 조인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조인트 내부에서 조인트 오리엔테이션 마치 하부에서 일종의 옵셋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하부에서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 실제 로테이션 값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오리엔트 조인트 오리엔테이션 수치만 그러니까 일종의 옵셋 수치만 바꿔줘서 겉으로 보기에는 채널 박스에서 보기에는 로테이션 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트랜슬레이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설트 조인트와 미러 조인트를 얘기했는데 이 미러 조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설트 조인트 미러 조인트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오리엔트 조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잠깐 광고 드리면 제 강의 이 강의 리깅에 대한 아주 마이크로 컨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IKFK 스위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리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